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추가된 함수를 몇가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밑에 시트 이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AVERAGEIFS, LOOKUP 함수, 배열 수식 이렇게 될텐데요 이미 뭐 여러분들 앞에서 SUMIF나 이런 함수들을 보셨기 때문에 SUMIF나 AVERAGEIF나 AVERAGEIFS 이런 애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LOOKUP이라고 하는 함수는 사실 한 10년 전에 사무자동화 시험 볼 때 사용했던 함수에요 그때도 뭐 함수 쓰라는 말은 없었기 때문에 얘네를 정확하게 풀어내기 위한 한가지 어떤 함수로 봤던 거지 얘네가 자주 사용됐던 애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얘네를 이용을 해서 실제 함수식을 작성하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얘네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뭐가 있냐면 오늘 이제 제일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투자해서 이야기 드릴게 SUMPRDUCT라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어떤 조건 합계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 함수로 계산할 수 있는 애들은 SUMPRDUCT 하나만 우리가 앞에서 배운 SUMPRDUCT, ISNUMBER, FIND 함수 이 3개 조합이 아니라 SUMPRDUCT라고 하는 이 함수의 특성을 살려서 우리가 배열 수식이라는 것을 계산해서 이 식을 쓰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SUMPRDUCT를 이용한 배열 수식을 하기 위해서 이 3개의 시트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기 배열 수식 앞에 있는 애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던 SUMIF나 얘네들을 응용해서 같이 보시면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성명이 인신 각 항목에 합계 너무 쉽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는 SUMIF 함수를 이용을 해서 지정할게요 이 앞에 있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확실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거고요 시험에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예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찍고 함수 마법사 실행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레인지는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조건 범위죠 우리의 조건으로 지정된 애가 누구예요? EC래요 성명이 EC인 거니까 성명 범위가 얘네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조건 레인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건 범위에서 내가 찾아줄 조건이 뭐가 되는 거예요? EC라고 하는 이 애스터리스크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탭키를 눌러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썸 레인지에 가서 여기에 있는 우리가 이제 수직합계 일반적으로 사무자동화는 이 열의 밑에 그 합계를 내는 거죠 뭐 이 열의 결과를 여기다가 내지는 않잖아요 화살표가 잘못됐다 이제 여기에 있는 열을 결과를 여기다 내지는 않잖아요 밑에다 내니까요 가끔 물어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고 뭐 쉽게 한번 워밍업을 한번 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성명이 EC인 각 한국의 평균이래요 자 이때 사용하는 게 이제 평균이니까 AverageIf라는 함수가 있고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아마 2003에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게 된 것도 사실은 2003이라고 하는 버전은 이미 경시 버전으로 쓰지 않겠다라는 그런 게 베이스에 깔려있는 거 같습니다 자 함수와 법사 똑같이 우리 Summit이랑 동일합니다 자 Arrange는요 내가 조건을 찾아줄 범위고요 얘는 절대참조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얘네는 우리 EC라고 하는 애 지정해주고 탭키 눌러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평균 날 범위 이렇게 지정해주시고 엔터 눌러주시면은 평균이 쭉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 또 아래쪽에 몇 개 문제가 더 있는데요 이 표가 고정이 돼야지 강의하는데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좀 줄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틀 고정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선택한 이 쉘을 기준으로 해서 위와 왼쪽 쉘을 고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기 탭에 가보시면 틀 고정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놓게 되면 이렇게 밑에 문제만 위에 이 표는 그대로 고정되어 있고 문제를 스크롤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실무에 계시는 분들은 많이 쓰시는 기능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놓고 볼게요 뭐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틀 고정이라는 게 그냥 제가 강의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나중에 실무에서 써먹고 싶으시면 쓰셔도 되고요 자 이번에는요 썸이프 S예요 썸이프 S라고 하는 거는 S 복수잖아요 우리 영화에서 S가 들어가면 복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복수가 칼로 찌르고 이런 복수 말고 여러 개의 조건 이런 얘기가 되겠죠 다수 조건 자 E시면서 대구이고 C 승용차가 300 이상인 합계라고 하는 조건이 3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썸이프 S 함수를 쓸 수가 있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죠 이 S가 붙는 함수는 모두 다 엔드 조건만 가능합니다 엔드 조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엔드 조건은 다 이면서 이거 조건이에요 그러면 E시면서 대구이고 C 승용차가 300 이상인 합계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3개가 모두 다 엔드 조건이에요 그럼 이제 의문을 갖습니다 선생님 얘네가 다 오아 조건이면 어떡하나요 그러면 썸이프 함수로 인해서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근데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선생님 자 그러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썸이프 이번엔 S군요 썸이프 S 자 탭키 눌러주고 함수마법사 실행해서 우선은 얘는 순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함수마법사를 사용하세요 라고 이야기하죠 함수마법사 쓰면 좀 편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썸 레인지라고 했어요 합계 범위는 항상 우리 수직합계가 되겠죠 그리고 다음에 두 번째 인수는 크리테리아 레인지에요 첫 번째 조건 범위 여기서 EC면서를 아래 쓰니까 똑같이 또 이름 범위가 되겠고요 그 범위에 해당하는 조건을 여기다 주면 돼요 자 EC 에스터리스크 탭키 눌러주면 두 번째 조건이 가네요 두 번째 조건 대구라고 그랬습니다 자 영업소가 되겠네요 자 이 범위에서 대구인 애들이잖아요 자 대구 대구하니까 갑자기 대구탕 먹고 싶은데요 자 다음에 크리테리아 레인지 3에는 C 승용차가 300 이상이래요 그럼 얘도 조건이에요 조건이 3개 가는 겁니다 탭키 눌러주면 그거에 대한 또 조건이 나올 테고 여기다 300 이상 이렇게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은 그 해당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딱 하나에요 야 S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이 조건이 각각각 들어갈 때 뭐가 있다? 다 엔드 조건이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 S분눈함수에는 처음에 합계는 평균 넣는 인수가 들어간다라는 것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엔 Average If에요 자 Average If 가봅니다 자 Average If S까지 들어가야 되겠죠 자 함수 마법사 갑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평균 범위에요 수직평균 얘는 절대 참조하지 않습니다 끌면서 옮겨가야 되거든요 자 첫 번째 우리 뭐라고 했냐면요 이 C라고 했어요 자 이 범위에서 얘는 끌려가면 안되겠죠 이 범위는 절대적인 주소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EC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탭키 두 번째는 대구래요 자 범위 잡고 절대 참조 탭키 대구 이제 빨리 할 수 있겠죠 또 탭키 누르고 세 번째 C 승용차가 여기도 절대 참조 탭키 얼마에요 자 300 이상이다 이렇게 지정하면 되잖아요 됐습니까 탭키 눌러서 따옴표 자동 공격으로 만들어 주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을 눌러 주시게 되면 그 결과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게 바로 Abracif S 라는 거고 최근에 얘네 함수식을 쓰라는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얘네는 우리 예전에 앞에서 배운 데이터베이스 함수로도 충분히 할 수 있죠 뭐 디애보로지를 이용해서 EC면서 대구이고 C 승용차가 어떤 그러니까 필드 3개 주고 조건을 넣으면 되겠죠 근데 이제는 디암스 쓰지 말라는 조건이 나오고 있어요 디암스 쓰면 0점 처리하겠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 그런 게 아니고 이 문제만 제시해 준 경우만 그래서 유형에 가서 보시면 문제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 최신 기출 문제 보시면 될 겁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썸이프 S네요 자 얘가 병합이 되어 있군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얘네 테두리 좀 다시 줄게요 자 썸이프 S고요 이번에는 구간값이에요 구간값 판매량이 400 이상 500 미만의 각 항목의 합계고 아래에 있는 것은 A 승용차의 판매량이 400 이상 500 미만의 각 항목의 평균이에요 그렇게 구간값이 나올 땐 우리 앞에서 썸이프 함수를 이용해서 빼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수학적인 개념을 도입해서 계산을 했잖아요 썸이프 S나 에버러지이프 S 그러니까 문제에 어떻게 출제가 되냐면 단 본 함수는 조건에 대한 함수를 사용할 수 조건 합계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썸이프 등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등에 썸이프 등의 그럼 썸이프도 되고 썸이프 S도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에버러지이프도 에버러지이프 등에 이렇게 나오면 에버러지이프도 되고 에버러지이프 S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어떤 조건에서 어떤 조건 이상을 뺀다라는 게 이해가 잘 안되고 부동어가 어렵다면 썸이프 S는 뭐예요? 에버러지이프 S 또는 카운트이프 S 여기는 지금 카운트이프 S가 없는데 얘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방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는 썸이프 S 해주시고요 함수 마법사 사용하시면 좀 훨씬 편하다는 거 항상 기억하시고요 우선 썸 레인지라고 그랬어요 수직합계니까 얘네가 되겠네요 자 탭키 한번 눌러주시고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판매량이 A 승용차의 판매량이네요 자 얜가 봐요 그래서 여기에서 400 이상 500 미만이래요 그럼 우선 첫 번째 조건이 범위가 여기가 되겠죠 크리테리아 레인지 합계 범위와 크리테리아 레인지가 같아요 근데 이제 조건 범위 같은 경우는 항상 절대참조 지정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400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400 이상이라고 하는 조건 하나 주고 탭키 눌러서 만들어주고 자 두 번째 조건도 마찬가지로 A 승용차의 판매량이라고 했으니까 이 범위가 되겠죠 절대참조 해주고 두 번째는 500 미만 이렇게 얘기했네요 500 미만 자 탭키 눌러주시고 자 엔터 눌러가지고 이렇게 쭉 긁어주시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네를 가지고 우리의 썸 if만 가지고도 할 수가 있잖아요 빼기 이용해가지고 400 이상인 거에서 500 이상인 거를 빼주면 되는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부등호가 좀 달라지잖아요 그치 한번 해볼까요 는 해보고요 썸 if로만 한번 해볼게요 자 얘네는 마법사를 얘도 쓸게요 뭐 다운표 치고 뭐 이런 게 귀찮으니까 자 우선 range는 여기에서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예 바로 조건 범위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꼭 함수 마법사를 눌러가지고 여기에 밑에 있는 설명을 꼭 보세요 그래서 썸 if하고 썸 ifs하고 순서가 좀 다르니까 그래서 우선은 조건 범위 첫 번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A승용차 이 범위가 되겠죠 그리고 이 조건 범위가 되기 때문에 절대 참조 지정해야 되는 거고요 첫 번째 조건은 400 이상 이렇게 하고요 자 썸 range 같은 경우에는요 수직 합계니까 이렇게 지정해주면 되겠네요 됐죠? 절대 참조 주지 않습니다 합계 범위는 달라지니까요 자 컨트롤 c 해주시고 빼기 눌러주고 컨트롤 v 눌러준 다음에 자 아래쪽에서 얘네만 뭘로 바꿔주면 돼요 500으로 부동호가 좀 다르죠 우리가 이제 이상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400 이상인 애들은 400, 500, 600, 700, 800, 900, 1000까지의 값을 모두 합계를 내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다 합계낸 것 중에서 400 이상인 것들 전체 중에서 500 이상인 애들을 빼버리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400부터 499 즉 500 미만까지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한다는 거 동일한 값이 나온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는데 부동호가 이해하기가 좀 얘네가 좀 쉬우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그러면 average if s 한번 해볼게요 average if s 탭키 눌러주고 함수 마법사 눌러주고요 average range는 내가 평균 낼 범위니까 우리 수직 평균 바로 위에 있는 거가 값이 들어가겠고요 얘네 이제 합계 범위는 끌려가면서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크리테리아 range는 조건 범위가 되겠죠 a 승용차의 판매량이니까 이 범위가 되겠고 크리테리아는 절대 참조 주면 되겠네요 다음에 400 이상 됐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a 승용차예요 이렇게 됐고 자 얘네도 마찬가지로 조건 범위니까 해주시고 그 다음에 500 미만 이렇게 해주시면은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선생님 그럼 sum if처럼 average if도 그렇게 하면 값이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average if s 말고 자 average if만 가지고 우리가 앞에서 수학적인 개념을 이용해서 한번 완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range라고 하는 애는 얘는 우리가 조건 범위가 되잖아요 그래서 a 승용차니까 이 범위가 되겠고 조건 범위니까 절대 참조가 되겠네요 자 첫 번째 400 이상이 다 됐어요 자 부등호를 잘 해줘야 됩니다 다음에 average range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쪽에 첫 번째 값만 한번 해보죠 얘는 이제 자동차게 되면서 움직이니까 절대 참조해주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됐으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붙여넣기 하고 이쪽에 이제 400 이상으로 돼 있는데 이걸 500 이상으로만 바꿔주면 되잖아요 그치? 안생님의 500 미만인데 500 이상으로 해요 하는데 얘는 수학적으로 큰 거 전체에서 그만큼 빼는 거라고 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확인을 딱 눌러보면은 결과가 제대로 나오질 않아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얘네를 쪼개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좀 쉽습니다 자 우선은 하나만 계산하니까 얘는 뭐냐면 지금 400 이상인 애들의 평균이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좀 전에 이제 복사해 놓은 게 있는데 자 얘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번에는 500 이상인 것들의 평균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합계 같은 경우에는 누적 합계가 되다 보니까 쭉 해가지고 그네들의 빼기가 되지만 평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부등호가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학적인 개념을 쓰면 안 됩니다 그냥 average if s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난 해차에 나왔던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얘네 꼭 좀 기억하고 계세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얘네는 수학적인 개념으로 안 돼요 some if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요 합계이기 때문에 근데 평균은 평균이잖아요 평균이라는 건 뭐예요 범위 대상 개수가 있어요 그 개수가 각각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다 보니 평균이 나오는데 걔네를 가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빼기를 해버리게 되면 정확한 값을 찾아낼 수가 없겠죠 오케이? 자 이거 하나 주의해서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됐죠? 자 그럼 여기다 우리 count if도 하나 해볼까요? count if s도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보지 뭐 자 똑같이 이거를 이렇게 복사해가지고요 여기다가 붙여놓고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대신에 count if s로 count if s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에 각 항목의 평균이 아니라 개수로만 수정하면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는 count if s 한번 가보겠습니다 count if s 탭키 함수마법사 실행해 봅니다 자 크리테리아 레인지 얘는 뭐야 개수다 보니까 합계나 이런 범위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해당하는 조건의 개수를 셉니다 그렇다 보니 처음에 우리가 뭐예요 개수 세는 레인지가 카운트 레인지가 아니라 바로 조건이 나와요 그래서 크리테리아 레인지 1 첫 번째 있는 조건 범위 여기가 되겠네요 절대 참조요 그 다음에 크리테리아 첫 번째 얼마라 그랬습니까 자 400 이상이라 그랬습니다 자 크리테리아 레인지 똑같아요 해당 범위 절대 참조 그 다음에 500 미만 이렇게 해주고 확인을 눌러주시면은 각각의 개수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렇게 count if나 count if s를 계산하라고요 뒤에다가 m% 해가지고 명까지 넣어주는 그런 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m% 명 이렇게 해서 뒤에 명으로 표시하시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얘네 함수식을 그대로 쓰시오 결과내지 말고 함수식을 그대로 쓰시오라고 하는 지시도 나오는데 얘네는 또 우리 다음 우리 다음 강의에서 우리 유형 문제나 기출풀이 문제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count if s 해가지고 뒤에 m% 하면 명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따옴표 주는 이유는 문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요즘에 출제되고 있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얘네는 자동 채우기에도 이 범위에서 두 개이기 때문에 얘네는 안 넣는 게 맞겠다 그죠 이렇게 갖다 놓고 얘네는 이렇게 해서 좀 지워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count if s 다시 한번 써줄게요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렇게 됐고요 이 틀 고정하는 거는 해제할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똑같이 보기에 들어가셔서 틀 고정 취소 눌러주시면 고정이 해제돼요 이게 뭐 출력하는 데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니까 제가 강의할 때 쓴 겁니다 그냥 자 다음에 이번에는 vlookup이라는 애가 있어요 우선 lookup이라고 하는 함수에는 크게 두 가지 함수가 있습니다 vlookup이라는 함수하고 vlookup lookup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hlookup이라는 애가 있어요 hlookup 이런 애가 있고요 또 그냥 lookup도 있어요 나중에 이건 컴활 1급에 가면 배우는 애들이고 이 vlookup이나 hlookup은 컴활 2급에 나오는 정도의 수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무자동화 보는데 사용하는 함수들은 사실 굉장히 컴활 2급하고 가까워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낮습니다 난이도가 그만큼 어려운 시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험 기준으로 봤을 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에요 이게 워낙 한 번에 세 과목을 같이 보다 보니까 공부할 양이 많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컴활 같은 경우는 2급도 적어도 한 달을 텀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데 사무자동화는 이 세 과목을 하는데 보통 2주 정도밖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 좀 주와 이마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약간 좀 한 달 정도 이렇게 텀을 가지고 공부하면 좀 편하게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vlookup에서 v는 여러분들 버티컬의 약자입니다 자 버티컬이 뭡니까 버티컬 뭐야 세로라는 의미죠 h는 호리젠틀이에요 자 호리젠틀은 뭡니까 이게 수평선이죠 그래서 얘는 뭐냐 내가 지금 여기에서 뭘 할 거냐면요 여기에 있는 이 학과 코드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학과 코드를요 여기에서 찾는 겁니다 a10을 찾아요 lookup 찾아서 up이 뭐예요 가지고 올라오는 거죠 거기에 있는 그 뒤에 있는 경역학이라고 하는 애를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보조표가 필요하고요 별도의 파일도 필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험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돼요 내가 어떤 데이터를 찾을 때 굉장히 많이 쓰고요 얘네를 응용해가지고 나중에 매크로나 아니면 프로시저까지 적용을 해서 굉장히 다양하고 다이나믹한 어떤 걸 만들어낼 수 있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거다 내가 지금 어떤 애를 찾고자 하는 표에서 걔를 찾아가지고 거기에서 뒤쪽에 있는 어떤 애를 갖다 쓰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바로 lookup 함수라고 하고요 이 vlookup이라고 하는 애는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요 이렇게 세로로 나열되어 있는 애들을 vlookup이라고 하고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가로로 누워있는 애들이 있죠 얘네를 찾아다 쓸 때는 hlookup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lookup이라는 애는 있는데 얘는 뭐 가로든 세로든 다 우리가 쓸 수가 있어요 자 우선은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은 학점표라는 애가 있습니다 자 요거보다 요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드리는 게 얘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자 우리 학과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게 얘네 지금 세로로 서 있죠 그래서 우리 vlookup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vlookup 함수 마법사 실행하세요 자 첫 번째 lookup value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거든요 얘거든요 얘 그리고 table array 얘는 내가 가지고 오고자 하는 그 표에요 table table 표잖아요 어디에요? 여기에요 주의하실 것은 이 필드명까지 선택하지 않습니다 내가 실제 가지고 올 애들만 선택해요 됐죠? 그리고 얘네는 고정이 돼 있어야 되겠죠 자동치역이 할 테니까 절대 참조 그 다음에 column index number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내가 지금 찾은 애가 누굽니까? 여기죠? 얘 학과 코드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올 애가 누구야? 이놈이거든요 그러면 얘가 몇 번째 열에냐는 거예요 지금 몇 번째 열에래 있어요? 1번 2번 두 번째 열에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2를 지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range lookup이라고 하는 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끌어주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자 A1, A2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해서 값들이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요 A60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런데 A60이라는 애가 없거든요 그런데 얘가 홍학이라고 나왔어요 안되겠죠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쓰는 애가 바로 range lookup이에요 자 range lookup은 뭐냐면 여기 한번 설명이 돼 있는데 한번 볼게요 내가 얘는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으려고 하면 포즈를 입력하고요 비슷하게 일치하는 것을 찾으려면 true나 생략을 한대요 그런데 지금 얘네가 지금 생략이 돼 있다 보니까 정확하게 찾아오지 못한 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쓰는다고요? false를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기에다가 자동차기를 눌러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얘는 정확하게 여기 없잖아요 NA라고 하는 오류가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그러면 점수 구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게요 자 그리고 그 구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렇게까지 사무자동화해서 나오진 않습니다 컴알에서는 이것보다 좀 더 2급에서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렵게 문제가 출제가 되지만 사무자동화해서는 굉장히 단순하게 출제가 돼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함수 마법사 눌러주시고 우선은 누가 빼일요? 내가 찾고자 하는 거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보면 점수잖아요 이게 학점표니까 점수 얘를 찾을 거예요 어디서요? 여기서 찾을 겁니다 절대 참조하고요 몇 번째 열여 있어요? 1, 2 두 번째 열여 있는 걸 가지고 올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요 다 그냥 생략을 해줘야 돼요 자 이 이유는 뭐냐면 자 여기서 제가 만약에 false를 지정하면은요 이 false 대신에 0도 쓸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true가 1이고 false가 0이잖아요 그대로 0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네가 하나도 저대로 된 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찾지 않는 경우 그때는 얘네를 생략해줘야 됩니다 근사값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우선 여기에서 얘네 0을 좀 생략을 해주고 다시 한번 채우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야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82점이라고 나오죠 82점이라고 하는 애가 지금 b가 나왔어요 그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80점부터 90점 즉 80에서부터 89까지 범위가 바로 b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90에서 그 이상인 애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a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 f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0에서 59까지 근데 이건 모르셔도 돼요 사실 그냥 이렇게 이 문제가 이렇게 숫자에 대한 구간값을 계산하는 문제가 사무자동에 나오지도 않았고요 뭐 그냥 제가 이 뒤에 있는 range lookup이라고 하는 옵션 때문에 제가 이 예제를 보여드린 건데 여기에다가 얘네를 생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숫자 구간값에 사용이 되고 내가 문자를 가지고 올 때는 되도록이면 이 뒤에다 포이스를 지정해서 정확한 값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숫자일 때는 생략을 하고요 구간값을 계산할 때 숫자도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구간값을 찾을 때는 range lookup을 생략하고 내가 문자 같은 경우에는 뭐 구간값이라는 게 없잖아요 정확하게 찾아야 되니까 false를 입력하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hlookup 한번 해볼게요 자 내가 찾고자 하는 애들이 가로로 누워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함수 마법사 아이고 잘못 눌렀어요 자 요즘에는 이게 정확하게 클릭이 안 돼 옛날에 뭐 저 어릴 때 스타크래프트 한참이 있기만 하는데 그때는 이 컨트롤이 그냥 빠바바바바랭 이랬는데 지금은 안 돼 자 lookup 배류 내가 찾고자 하는 값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요 문제에서 보면 국가코드의 두 번째 글자예요 이게 이제 코말에서 나오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냥 맛빼기만 보여드리는 거고 어려우면 버리세요 자 여기 보면 국가코드의 두 번째 글자래요 여기 있는 b, a, c, b, a, d, a 얘네네요 그럼 중간에 있는 문자네요 어떻게 해요? 미드함수죠 레프트함수 써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안 됩니다 레프트하면 이 r, b, r, a, r, c 여기까지 오잖아요 그치? 내가 중간에 있는 걸 찾을 때는 미드 쓰는 겁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콤마, 2, 1 이렇게 지정하면은 그 해당하는 중간에 있는 글자를 빼올 수가 있겠죠 자 테이블 어레이 내가 찾고자 하는 애는 여기입니다 그죠? 절대 참조 지정하고요 몇 번째 행이 있습니까? 두 번째 행이 있어요 자 range lookup은요 얘네 문자니까 0 입력하겠습니다 false예요 이렇게 하고 쭉 끌어주시게 되면 값을 가지고 올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d라고 하는 애는 지금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자 다음에 이번에는 lookup이라는 함수인데 얘는 그냥 참고로만 기억하세요 얘는 콤마 1급에 나오는 함수고요 그냥 이런 애가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lookup 자 함수 마법사 실행합니다 여기에서 뭐 인수를 lookup value, lookup vector, result vector 나오는데 뭐 첫 번째 거 선택하고 하시면 돼요 자 우선 내가 찾고자 하는 애는 누구냐면 여기에 보시면은 뭐예요? 지역이 있는데 지역의 앞에 있는 첫 번째 글자 첫 번째 두 번째 글자만이죠? 그래서 얘는 left 쓰면 되겠다 그죠? 자 left 자 여기에서 두 번째 글자를 찾아오는 겁니다 어디서 찾아요? 여기서 찾아요 자 얘는요 범위를 선택하지 않아요 헷갈리죠? 그 다음에 얘네 절대 참조 지정 해줘야 되겠다 그지? 두 번째 내가 가지고 올 범위를 얘네를 숫자 값으로 지정하지 않고 직접 지정을 해요 그러면 열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앞쪽에 있거나 했을 경우에 얘네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주시면은 결과가 나오고요 얘네는 x, y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그냥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참고로만 보세요 이거는 좀 약간 어 그냥 2급에서 넘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좀 그냥 참고로만 도움이 될 만한지 모르겠지만 어 나중에 실무에 또 써먹으실 수도 있고 나중에 뭐 컴활까지 가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고요 룩업 벡터 내가 찾고자 하는 범위예요 이렇게 선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행씩만 선택해요 자 두 번째 리저트 벡터 대신에 이렇게 선택하면 안 되고요 딱 얘네가 3개 열이다 그러면 3개만 딱 선택해주면 돼요 그렇게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고 쭉 긁어주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배열 수식입니다 자 배열 수식이라고 하는 거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자 우리 일반적으로요 우리 연산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자 여기에서 얘네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자 얘네가 EC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뭐 선생님 이 에스터리스크 쓰면 되나요? 그러는데 이 에스터리스크 쓸 수 없다 그랬죠 여기에서는 자 레프트 하고요 콤마 1 이렇게 지정하고 얘가 2이면 이렇게 지정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어때요? 프렌포르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EC인 애들만 2가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계산합니까? 이게 쉘 단위로 가잖아요 쉘 단위로 근데 배열이라고 하는 거는 묶음 단위로 가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배열 수식을 쓰지 않고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고요 얘네를 제가 배열 수식으로 간단하게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배열이라고 하는 걸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배열은 내가 조건을 묶음으로 묶음 단위로 줄 수 있다는 거 그거예요 자 여기에도 60점 이하라고 하는 제가 배열 때 조건을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조건은 성이 EC면서 EC이면서니까 엔드 조건이 되겠네요 자 EC인 애들이 있고요 그 중에서 점수가 60점 이상인 애들의 점수의 합계를 계산한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기억하실 게 있는데요 true라는 애하고 false라는 애가 있습니다 얘네를요 우리가 엔드 조건에서는 곱하기를 해줘요 곱하기 그러면 o와 조건에서는요 더하기를 해줘요 여러분들 논리 곱이라고 해서 엔드 회로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masking이라고 해서 어느 한 값이라고 해도 한 값만 false여도 다 0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앞에서 말씀 잠깐 드렸죠 우리 VLOOKUP 이야기하면서 false는 0입니다 true는 1입니다 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러면 여기에는 false false는 0 곱하기 0이거든요 곱해버리게 되면 0이 나오게 돼요 이런 식으로 얘네를 제가 풀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약간 혼란스러우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계산하냐면 여기에 있는 성적하고 이 조건 있죠 이 조건하고 다시 한번 곱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참이 되는 애만 그 값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걔네를 합계 내면 그 해당하는 합계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얘를 우리가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사실 간단하게 데이터베이스 함수로 할 수 있죠 근데 데이터베이스 함수로 쓰지 말고 배열 수식으로 써라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함수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배열 수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데이터베이스 함수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충작용을 하게 됩니다 특히 어떤 경우냐면 배열 수식에서는 또는 조건을 지정하게 되면 바로 뒤에서 보게 되는데 또는 조건을 주게 되면 문제가 발생한 소지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 데이터베이스 함수로 써야 돼요 근데 그런 거는 문제를 또 출제하지는 않죠 자 그러면은요 제가 한번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요 우리가 이야기한 얘네를 간단하게 제가 배열 수식을 이용을 해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우리 sum이라고 한번 입력해 보세요 sum 탭키 눌러줍니다 그리고 조건을요 조건을 바로 입력해요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조건은 한 묶음씩 묶어줄 때 꼭 가로로 묶어주십니다 자 성이 있으면서 라고 했기 때문에 left 함수를 씁니다 left 아직까지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예를 들기 위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left 이렇게 지정합니다 대신에 예를 하나만 찍는 게 아니라 범위를 다 찍어요 자 left,1이 모으면 EC이면 이게 하나 조건이에요 얘는요 쉘 단위로 조건을 받지 않고요 이렇게 묶음 배열 단위로 받습니다 자 이면서라고 했죠? 그럼 곱하기 갑니다 자 두번째 조건은 뭐냐면 점수가 성적 점수가 이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 얼마? 60.2아인 애들 그 다음에 얘네들에 대한 합계를 계산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고 가로를 닫아주시면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네 배열 수식 입력할 때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결과가 나오게 되죠 선생님 그런데요 1이 나왔는데요 뭘 하나 뺐습니다 뭘 뺀 거냐면 여기에 실제 내가 합계될 범위가 누락이 됐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또 다시 곱하기 곱하기 해주시고 실제 내가 합계될 범위 이 범위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다시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주시게 되면 그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자 이 이야기는 뭐냐 분석을 해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괄호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얘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키보드 맨 윗줄에 보면 F9키가 있어요 ABCDEF, F9 딱 눌러보시면은 False, True, False, True, False, False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우리 나온 걸 그대로 내부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얘네도 이렇게 범위 잡고 F9키 눌러보시면 조금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조건 그대로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ESC키를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ESC 누르시면 얘네가 다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을 한번 묶어서 범위를 잡아볼게요 그리고 F9키를 눌러볼게요 어떻게 나오나요? 여기 나온 것처럼 조건 병합된 것처럼 0000, 10000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얘네 이렇게 잡아보면 결국은 얘네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이 배열 수식의 기본 컨셉은 굉장히 단순해요 뭐냐? 내가 지금 선택한 것 중에 이 첫 번째 요놈과 요놈을 곱하라는 겁니다 그럼 얼마 나올까요? 0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요놈과 요놈 곱하면 뭐 나와요? 0 나오겠죠 요놈과 요놈 곱하면 뭐가 나와요? 0 나오겠죠 자 요놈하고 요놈 곱하면 뭐가 나올까요? 60이 여기서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요놈 다 해봤자 다 0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앞에 있는 거 0 3개고 그 썸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60이라는 게 나오게 되겠죠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설명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고요 얘네가 어렵다 생각하시면 과감히 공식을 좀 이따 알려드릴 건데 공식을 외우셔도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요렇게 입력하시게 되면 얘네가 내부적으로 얘네를 각각 각각 첫 번째 값 첫 번째 값 얘네를 배열 상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값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두 번째 값 세 번째 네 번째 얘네를 각각 곱한 다음에 걔네를 합결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게 되는 다중 조건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또는 조건을 한번 해볼게요 또는 조건 이거나라 그랬습니다 이거나 자 이거나라고 하니까 이제 이 시인 애들 나오고요 그럼 얘네 다 들어가겠네요 다 1 나왔죠? 1이라는 게 참이에요 트루 그러면은 얘랑 얘랑 곱하면 뭐가 나올까요? 얘랑 얘랑 여기 있는 얘랑 얘랑 곱하면 80이 나오겠고 자 얘랑 얘랑은 당연히 0이 있으니까 마스킹 돼서 그냥 주워져버리겠고 얘네는 어떻게 돼요? 자 그 값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죠 어떤 값에 2를 곱하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값에 1 곱하면 그 값 그대로예요 대신에 이 트루암폴스가 정수로 변경이 되거나 연산이 되게 되면 그 결과가 정수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문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얘를 들어가지고 60점 이하라고 해가지고 얘를 60을 이렇게 주게 되면 그때는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얘가 2가 나와버리죠 그럼 얘가 값이 두 배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하 조건에서는 이렇게 중첩되는 경우에 조건을 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중첩되지 않게 문제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2개 필드를 이렇게 조건을 주지 않고요 뭐 김씨이거나 뭐 구씨인 뭐 이렇게 나오겠죠 한 필드를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썸프로덕트 이즈넘버 파인다함수 할 때도 중간에 더하기를 주잖아요 조건에서 걔네 문제는 항상 한 필드에 대한 조건이 나오죠 김씨 또는 이씨 뭐 이런 식으로 김씨이거나 이씨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뭐 성적이 90 이상이거나 뭐 50 이하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얘네도요 분석을 해놓은 거고요 실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썸 얘네 평균은 낼 수 있어요 에버러지로 하게 되면 평균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씨라 그랬으니까 이씨를 가지고 올 거고 조건은 꼭 가로로 묶어준다 그랬습니다 left 탭키 대상이 쉘이 아니라 배열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이 한 글자가 모이면 이씨이면 됐죠 그리고 얘네는 모아 조건이니까 또는 이렇게 가겠지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있는 성적이 얘는 어떻게 돼요 자 60 이하라고 그랬죠 자 60.2야 그리고 나서 얘네에다가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얘랑 얘랑 곱한 다음에 얘네를 합계 냈죠 그럼 다음에 곱하기 이렇게 해주시고 실제 수치값 넣어주시고 가로 닫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 이렇게 눌러주시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죠 이 안에서 이 연산자도요 연산자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조건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런 애들 이 조건 애들과 실제 합계 낼 범위를 꼭 구분해서 또 묶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보시면 정확하게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어렵죠 넘기셔도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인데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 자 다음에 이번엔 논리값 연산이에요 뭐 잘 아시겠지만 얘 얘 더하면 당연히 2가 나올 테고요 엔드 하면은 엔드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뭐냐 두 조건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요 두 조건 모두 참일 때만 1이 됩니다 하나라도 폴스가 있으면 얘는 곱하기 논리 곱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0이 나오게 돼요 자 또는 논리 합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합계를 내는 건데 그렇다 보니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는 원래 이제 뭐 이산수학으로 가게 되면 어떤 거가 되는 거냐면 음 잠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선은 오하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전기 회로 우리 초등학교 때 저는 많이 이걸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전기 상자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고 여기 스위치 이렇게 있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건전지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는 데가 있었고요 이게 병렬 회로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 이게 스위치가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이거 불 정구 이렇게 있고요 여기 스위치가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 얘네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 여기에서 나온 것이 우리 노제 논리 값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불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스위치가 있다 정구가 있다 이렇게 했다고 치자고요 자 얘는 오하입니다 오하 조건이고요 얘는 엔드 조건이에요 뭐예요? 자 오하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스위치가 하나만 닫혀도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불이 나와요 두 개 다 닫혀도 돼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닫혀도 돼 즉 둘 중에 하나만 일이어도 얘네는 불이 들어옵니다 근데 얘는요 어때요? 얘가 닫힌다고 해서 불이 들어오나요? 여기서 끊어져서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얘네 둘 다 모두 다 스위치가 닫혀야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값에 만약에 여기 폴스가 하나 들어갔다 폴스가 있다 그러면 그 순간 다 얘네는 0이 돼요 왜? 불이 안 들어오거든요 불이 들어오면 1 안 들어오면 0이거든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루 2개 들어가면 이때는 어때요? 2개 2개 들어가니까 여기서는 엔드 조건일 때는 하나 오하 조건일 때는 2가 2이 나오죠 조건이 2개이기 때문에 스위치가 2개 닫혔다는 얘기고요 이거는 의미를 갖지 마세요 그래서 이런 거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배울 소식 사실 이 부분도요 모르셔도 됩니다 여기에 있는 얘만 알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우리가 연습을 좀 하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공식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암기하실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자 우선은 여기 보면은요 각각의 여기에 학과하고 있는데요 학과의 인원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아 인원수를 계산하는데 왜 썸함수예요? 카운트함수 아니에요? 하는데 보여드릴게요 우선 결과를 보여드립니다 자 우리 배울 소식에서는 항상 어떻게 한다랬습니까? 조건을 묶어서 간다랬죠? 자 경영과 이 조건 범위예요 됐죠? 절대참조 자 여기에 있는 얘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함수마법사 실행해 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찍어주면 안 찍혀서 제가 함수마법사 실행한 거예요 자 얘랑 얘랑 같으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인원수 얘네 각각의 인원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뭐를 해주면 될까요? 그냥 이렇게 해주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누르면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경영과가 있는 애들이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그럼 뒤에다가 뭘 해주면 되냐면 여기에다가 우리 얘네를 이렇게 범위를 잡고요 이렇게 범위 잡고 F5키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트로이암폼스 트로이암폼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트로이암폼스 트로이암폼스를 합한다고 해서 얘네가 1 0 1 0 1 0이 아니기 때문에 합계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타픽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유형 1에 보시면 나옵니다만 뒤에다 곱하기 1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네가 어떻게 변하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어떤 값에 곱하기 1을 하게 되면 특히 논리값에 어떤 값이 곱하기 1을 하게 되면 그 값들이 어떻게 돼요? 정수로 바뀌어요 0 1로 우리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요거를 한 것 뿐이에요 자 이번에는 합계를 내볼게요 얘는 단순하게 요것만 넣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총점을 한번 넣어볼게요 썸함수 자 첫번째 학년이라고 했습니다 자 학년 범위 조건범이 가요 절대참조 는 그 다음에 요 놈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놈 찍고 하나를 줄이는게 좋을 것 같아요 안 찍혀가지고 DCB 요거랑 요거랑 같으면서 됐죠? 그 다음에 그냥 여기서 컨트롤 10 벤터 눌러주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실제 여기에서 해당하는 요 1학년인 애들의 평균 총점이 총점이 나오도록 하려면 뒤에다가 어떻게 해주면 돼요? 여기 이 범위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죠? 이거 결과 내보고 보여드릴게요 컨트롤 10 벤터 눌러주시면 결과가 나오게 되겠고요 요렇게 범위 얘네만 잡아보면 좀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프레임포스가 나오겠죠? 근데 여기서 곱하기에서 연산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각각의 값들을 곱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그 값들이 남겠죠? 그래서 요렇게 범위 잡고 F5키 눌러주시면은 얘네만 남고 얘네를 합계 내면 그거에 대한 총점이 계산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지금 얘네도 마찬가지로 합계 범위가 절대참조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와서 됐나 봐요 요게 오류 표시가 뜨는데요 요렇게 해주시면 정확하게 나오게 되겠죠? 자 얘네들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강의해보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요정도만 그래서 이번에 요 시트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논리값에다 곱하기 1을 해야만이 얘네가 뭐예요? 수치값으로 바뀌고 얘네를 우리가 써먹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우리 최종 최종 썸프로덕트를 이용한 썸프로덕트 이즈넘버 파인드가 아닌 썸프로덕트만 이용한 조건 합계를 계산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썸프로덕트 함수의 기본 개념은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지만 아직 이해가 안되신 분들을 위해서 썸프로덕트 함수의 특징을 보여드릴게요 자 함수 마법사 실행합니다 자 어레이 배열 첫번째 배열 들어가요 얘는 기본이 배열 함수예요 배열로 받죠? 두번째 이 범위를 잡아야 그리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간단하게 총 판매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얘네가 뭡니까? 우리 썸프로덕트 프로덕트는 곱하기예요 그래서 는 해주시고요 얘 곱하기 얘 한거 쭉 나오겠죠 그리고 얘네를 합계낸거 이 결과예요 썸프로덕트라는 함수는 뭐라고요? 각각의 행을 곱하고 그 결과를 더한 애들을 우리가 썸프로덕트 함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용을 해서 뭘 할 수 있느냐면요 여기에는 제가 그냥 단순하게 판매량과 단가라고 넣었지만 여기에다가 있잖아요 제가 뭐 트루 참이라고 해야죠 트루 뭐 이렇게 넣게 되면 혹은 여기다 이제 폴스라고 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밑에는 값이 바뀌죠 얘는 인수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우선은 여러분들 이렇게 썸프로덕트는 이런 함수 각각의 내가 배열 잡은 것에 첫번째 거 두번째 거 세번째 거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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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한 다음에 그 결과를 합게 되는 겁니다 자 됐죠? 자 그럼 이제 실제 시험에 출제되고 함수식을 쓰라고 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분류가 우리 얘네를 할 때는요 꼭 데이터베이스 함수로 우선 조건을 적어놓고 쓰면은 조금 이해가 빨라요 자 분류가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함수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기 또는 산악이라 그랬죠? 산악 이면서래요 이면서래요 제조사가 삼천리래요 삼천리 이렇게 되겠죠? 삼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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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아직도 나오나요? 이렇게 우리 쓸 수 있죠 여러분들 아우 선생님 이거 하나만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뭔 얘기죠? 거꾸로 얘기하면 제조사가 삼천리인 애들 중에서 산악용 또는 경기용인 애들의 합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두 개 다 써줘야 된다는 건 이미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요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 할 때요 우리가 얘네를 분석할 때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한 행씩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이면서 삼천리인 애들 다 나오고요 다음 행으로 가면 또는 이잖아요 산악이면서 삼천리인 애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같은 행에 있을 때는 논리곱이라고 그랬고요 다른 행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이렇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아라고 그랬죠? 여기다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이렇게는 and 이렇게는 우아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제가 우선 결과를 보여드리고요 이 공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얘네는 공식이에요 썸프로덕트처럼 똑같이 공식이 있어요 자 갑니다 이제 이제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앞에 있는 건 몰라도 돼요 자 우선은 얘네는 조건이 배얼로 간다 그랬죠? 우선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분리가 경기인 애예요 각각 지정하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애들이 는 자동 채우기 없기 때문에 지금 그냥 할 거예요 자 경기 라고 하는 조건이 하나 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제조사가 삼천리예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행식 단위가 한다고 그랬죠? 이면서잖아요 곱하기 갑니다 두 번째 이 범위가 뭐면요? 삼천리요 됐죠?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 우선 한 행은 조건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행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얘네는 두 번째 오아 조건이라고 했어요 더하기 그 다음에 얘네 범위 선택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눌러도 돼요 경기 또는 산악이라고 했잖아요 얘만 바꾸면 돼요 이렇게 하면 조건이 두 개 되잖아요 경기이면서 삼천리 이거나 산악이면서 삼천리인 것들의 뭐야? 가격의 합계 뒤에다가 어떻게 줘요? 어떻게 주면 될까요? 여기서 곱해줘요? 근데 여러분들 썸 프로덕트 함수라는 거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배열에 각각의 값과 다음에 내가 지정하는 배열에 각각을 각각 곱하잖아요 자동으로 여기다가 사실은요 썸 프로덕트 말고 썸 함수를 이용해서 쭉 나열해서 써도 똑같은 결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썸 프로덕트일수라고 했기 때문에 배열에다가 각각 넣어줘야 돼요 두 번째 여기 범위 지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미 결과가 조금 나왔죠 뭐야? 첫 번째 있는 1과 얘랑 곱해요 두 번째 있는 1과 얘랑 곱하고 여기 세 개는 그냥 끝이네요 세 개는 그리고 뒤에 뒤에 숨겨져 있는데 얘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 요거 요것을 각각 우리가 1영하고 곱하니까 얘네가 남을 거 아닙니까 얘네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건에 대한 합계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컨트롤십 렌터 이렇게 눌러주시면 그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됐습니까? 자 공식을 적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얘네 함수식 쓰는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여기다가 요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요렇게 쓰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 조금 아까 우리 배웠던 거 뭐 그걸 써먹기는지 그렇지만 시험에 나오진 않았지만 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배울 수식으로 똑같은 걸 한번 해볼까요? 어렵지 않아요 얘는 얘도 똑같아요 썸 갑니다 자 조건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분류가 경기 됐죠? 자 는 경기 이게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묶어줘요 그 다음에 이면서를 아래쪽에 따옴표가 잘못됐습니다 자 이면서를 곱하기 자 두 번째 뭐예요? 제조사가 삼천리래요 제조사 범위에서 뭐예요? 삼천리 그 다음에 또는 똑같아요 얘네 조건이 반복이 되잖아요 어차피 삼천리라고 하는 애가 그러면 그대로 그냥 복사해서 써도 되잖아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있는 얘만 우리가 뭘로 바꿔요? 산약으로 바꿔요 대신에 썸 프로덕트는 array array 인식을 받지만 얘는 그렇지 않으니까 이 앞에 있는 얘네 조건 다 묶어줍니다 한 번에 그리고 뒤에다 곱하기 해주시고 우리가 실제 합계 낼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가로 닫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누르면 동일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썸 프로덕트 함수와 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배울 수식을 할 수 있다는 거 대신에 썸 프로덕트가 나온 이유는 뭐예요? 별도로 이 뒤에 있는 내가 실제 합계 낼 범위는 곱해주지 않아도 array에다 넣으면 내부적으로 함수해서 곱해주기 때문에 각 행을 곱해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콧말을 찍고 넣어준 거죠 근데 썸 함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네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예 얘네를 각각 배열을 곱해준 거죠 그래서 얘네 한 번 이렇게 F9키 눌러서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경기면서 삼천리인 애들 이렇게 범위 잡고요 F9키 눌러보시면 참인 애들이 두 개만 나와요 경기 두 개 경기면서 삼천리인 애들 두 개네요 다음에 산악이면서 삼천리인 애들은요 맨 밑에 있는 요거 하나네요 산악이면서 그럼 각각 우선 얘네는 더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얘네만 또 다시 한 번 이렇게 범위 잡고 여기까지 범위를 잡아볼게요 자 F9키 눌러볼게요 그러면 합쳐지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얘네들을 같이 각각 배열을 곱하고 곱하고 곱한 다음에 0인 애들은 더해지지 않을 테니 0은 더해도 0이잖아요 그리고 합계를 내주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겠죠? 자 얘가 바로 우리 썸 프로덕트를 이용한 조건 합계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팁은 우리 데이터베이스 암수 사용하는 것처럼 요렇게 계산을 한번 해놓고 조건을 입력해 놓고 쓰시는 거고요 요 밑에다가 공식을 하나 넣어 드리겠습니다 는 썸 프로덕트 됐죠? 자 조건 1 조건 1 앞에 는을 좀 빼줄게요 계산되니까 조건 1 그 다음에 곱하기 조건 2 더하기 그 다음에 조건 3 그 다음에 곱하기 사무자동화에서는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조건 두 번째 건 어차피 조건 2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콤마 찍고 합계 범위 요렇게 지정하시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사실은 요게 나와 있는 이 조건들 있잖아요 요게 나와 있는 이 조건 1과 조건 2를 곱하는 거 얘네도 각각 원래는 요렇게 묶어 주시면 좋은데요 얘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곱하기가 먼저 계산이 돼요 각각 먼저 계산이 되고 나중에 더하기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굳이 가로로 주진 않아도 됩니다만 습관적으로 우리가 연산자 우선순위를 감안을 해서 얘네를 여기까지 하나 묶어주고 여기까지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요렇게 묶어주고 요렇게 묶어주는 습관을 가지시면 나중에 이제 커말 일급이나 이런데 혹은 실무에 가서 배열 수식을 사용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좀 어려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계산해보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썸 프로덕트 갑니다 썸 프로덕트 자 가로 엽니다 조건은 배열 조건은 각각 묶음으로 갈 때 이렇게 가로로 묶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배열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는 경기 자 그 다음에 이면서 우리 행시 간다 그랬죠 이렇게 경기이면서 삼천리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조건범위 자 그 다음에 삼천리 됐죠? 그 다음에 다음에는 이제 요 조건이 됐으니까 각각 얘네 두 개는 오아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오아 조건으로 더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눌러주고 첫 번째 있는 요 놈만 경기에서 산악으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콤마 찍어주고요 내가 실제 합계는 범위 선택해주고요 가로 닫고 컨트롤 Shift 엔터 눌러주시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분류가 경기 또는 산악이면서 제조사가 삼천리인 가격에 합계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는 모두 다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삼천리 조건으로 표현하면 요렇게 입력하는 아셨죠? 요렇게 입력하는 문제만 출제됐습니다 뭐 A 또는 B 이면서 C 이렇게 나오는 요 패턴 A 또는 여기에 이제 조건을 쓸 때요 제가 아예 좀 패턴을 정해드릴게요 자 A 또는 B 이면서 C인 요런 경우에 패턴이 나와요 조건이 뭐예요? 다 써드릴게요 자 A 또는 B 이면서 C인 합계 공식입니다 앞에서 이 두 가지 배열 수식 때문에 혼란스러우셨을 텐데 결과적으로 아셔야 될 거는 우리가 함수 배열 수식에서는 배열을 단위로 받는다는 거 그리고 곱하기는 and 더하기는 o와 조건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가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썸프로덕트라는 함수는 내가 입력한 배열을 첫번째끼리 두번째끼리 세번째끼리 네번째끼리 다섯번째끼리 각각 곱하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합하는 함수다 라는 걸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려운데요 저라면 솔직히 여기에서 5분 투자에서 이 공식을 외울 거에요 근데 또 저는 강사잖아요 뭐 설명을 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강의를 해드렸을 뿐이고 사실은 저라면 제가 오프라인에 싹상 가르친다면 야 왜 뭐 그러실 거에요 패턴이 정해져 있습니다 썸프로덕트 이즈넘버 파인담스 처럼 얘도 정해져서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